이번에 대박 피디가 달려간 곳. 푸른 파도가 반겨주는 도시 부산에 왔다 아닙니까? 하지만 굳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 소리 뒤로 한 채 찾아간 오늘의 대박집.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데. 안으로 들어서니 반겨주는 화려한 컵들.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새. 이미 저는 마음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색상부터 디자인까지의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요. 이렇게 많은 컵들을 탄생시킨 주인장 어디 계십니까? 어?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끝에서 예술을 만들어내는 박지훈 대박 주인장.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들이 많던데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저기 앞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아이들은 다 제가 만드는 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테마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화려하게 또 장식이라든지 우아하고 화려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놓은 잔들이에요. 조명빛을 받아 더욱 화려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이거 어디 아까워서 쓰겠나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손잡이 부분들이 다 별자리를 제가 이미지화 시켜서 정갈의 이미지에 여기에 정갈 꼬리가 포인트를 잡아놓는 거예요. 우와.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 잔들도 있습니다. 다양함이 가득한 주인장의 작품들. 누구나 좋아할 법한데요. 파스탈 계열의 색상에 화려함이 더해진 이곳의 커피 잔들도 시선을 끕니다. 여러 종류의 디자인이 있는 만큼 가격들도 천차만별. 작품을 만들어낸 주인장의 노력은 값을 매길 수 없겠지만. 가격이 빼나가네요. 대박 주인장의 도자기. 판매량은 얼마나 들까요? 무려 월평균 약 400개 만파.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겠죠. 주인장의 도자기.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니, 이 흰색 액체는 뭐죠? 도자기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아하,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고 하시더니 역시 대박 주인장. 흰색 흙으로 도자기 만들 반죽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틀에 부어서? 저희는 흙을 막 반죽으로 해서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석고 틀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석고 캐스팅 기법이라고 석고를 깎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석고를 깎아서 도자기를 만든다? 캐스팅 기법을 사용하는 주인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칼끝을 응시하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신중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요. 갑자기 컵을 뽑는 주인장 완성인가 했더니. 진짜 컵이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 입히기 시작. 아니, 도자기 만든다시더니 이렇게 컵이 완성되는 건가요? 선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이제 석고 원형을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걸 도자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원형을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틀이요? 석고 몰드라고 부르는 틀을 만들어줘야 컵이 도자기로 탄생을 합니다.